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7년 영화 G.I. Jane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 군대에서 여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를 다루며 성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조단 오닐은 미국 해군에서 특수부대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훈련 과정에서 남성들과 함께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닐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열정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여성이 군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조단 오닐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G.I. Jane은 여성의 힘과 역경을 극적으로 그려낸 내용으로서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미국 군대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단 오닐의 역경을 극적으로 그려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G.I. Jane에 대한 소개를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